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북부연합회 대장 이용기입니다. 저희 북부연합회가 올 3월부터 북부연합회 합창단을 창단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제40차 한국대회 CBMC에서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했습니다. 참석한 모든 우리 회원들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합창단은 매월 둘째 내접주에 연습을 하는 창설 합창단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이 창조된 것은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CBMC 안에서도 찬양을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CBMC의 각 전문가와 인터사역군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합창단에 가입해주세요. 네 여기는 우리 40차 CBMC 한국대회가 열리는 여수시 엑스포입니다. 여러분 북부연합회 합창단에 관심있는 분은 저한테 연락해주시면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010-2358-560으로 전화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맞으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